야 개구가 한 번 가자 타이밍 나왔다 아홉시 하나 있고 개구의 핑크가 연막 효과가 났어 형이 깔래? 삥? 나 연막 쳐놨어 형이 핑 깔래? 내가 핑 깔게 연막 하나 깔게 아 왔다 타이밍 잡고 파세요 타이밍 잡고 파세요 아아아아 걸렸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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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맨날 이거 아 내가 깔게 내가 깔게 나 나 나 나 들어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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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용원 들어가 바로 자 삥 하나 삥도게 들어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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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딜 들어가요? 바이터고를 들어가니까 이씨 여기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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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목표물이 부착되었습니다 제한시간 내에 완전 파괴하십시오 응 그거 먹으니까 입에 바짝 빠지게 말라? 영양제 두 가지 더 있어 그거 먹으면 입에 바짝 빠지게 마라는데 물 많이 먹어 그러면 뭐 얼른 사람 물 많이 먹어야 돼 응 야 개고 한 번 가자 이거 타이밍 나왔다 응 내 말 9시 하나 있고 개고에 핑크 연막을 까놨어 형이 깔래? 삥? 나 연막 차 놨어 형이 핑 깔래? 오케이 내가 핑크 할게 오케이 연막 한 번 갈게 아 왔다 반입 탈미는 잡고 파세요 탈미는 잡고 파세요 탈미는 잡고 아 아 아 걸렸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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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맨날 이거 아 내가 깔게 내가 깔게 내가 깔게 나 나 나 나 나이씨 들어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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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영양제 들어가 바로 자 삥 하나 삥도게 들어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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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딜 들어가 바이 개고를 들어가니까 이씨 야 개고에 있을까요? 하나 있을건 나 잡았다 살 폭 탈대 설해 봐 그냥 적도 올라간다 이제 안 잡아? 아니야 설해 아 아군이 승리하셨습니다 아 아 못됐다 오빠 내가 그냥 후회로 해서 엔세해 줬어 어 야 중 전진 중 전진 중 밀렸어 중 밀렸어 중 밀렸어 어허 왼쪽 스나이 왼쪽 스나이 오른쪽 돌격 어 가자 이거 왼쪽을 쭉 벌려 왼쪽 쭉 벌려 가자 이거 오른쪽 디귿자 뭐야 이거 우리 피곤인 줄 알았네 적배 돌려 가면 안 돼 이거 올까 올까 오면 안 돼 오면 안 돼 인마 오지마 오지마 오지 형 서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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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비꺼 서랴 아 이거 형이 아니구나 나 이거 형태긴 줄 알았어 혹시 페리 뭐 저 디밍 다 외국인일걸 화이팅 가자 집중 오 룸잉 올라와 안 돼 안 돼 중 다 반 분명 다 반 이거 이거 다 컷? 오 뭐야 아 타이밍 뭐야 형 또 뒤치게 하다가 죽었지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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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왼쪽 빨리 왼쪽 아 기기 하다 기기기 맨날 형이 형이 이제 자꾸 박으니까 내가 형만 보면 오해를 하잖아 엇가그룹 엇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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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찔러라 찔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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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개구 중돌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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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올라온거 같은데 뒤겟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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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움직이면서 가야돼 뒤겟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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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가 가 가 멈추지마 그냥 가 스나트 가야돼 그렇지 가 가 움직이면서 가 뭐야 그 칼 그 놈의 칼을 자꾸 왜 저놈 맨날 알 잤으면 거니 σι 하얀 옥 조심해 방 조심해봐 방 방 갔다 느낌이 중계단 중계단 오지게 많다 이거 방 같은데 이거 중원형 방이야 방발 방발 어 중계단 둘 형 나 방 야 중계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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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네 못살거 올라왔다 아니 왜 내가 죽어 끄 끄 끄 패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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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저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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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어디야 옥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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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아 용호형 보여줘 형이 샵바를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 갑옥 가 들어 오세요 제 amazingly 먼저 아오오오오오오오 publications 끝 productions 형 P 1이야 줍 잡아 그냥 용어들 북세 줘 저거 개피야 개피 우치 저거 죽여 저거 가갖고 그냥 나이스 개피컷 아지님 같은편한테 하는 말씀이신가요? 방이 오지 말라고 하는겁니다 아니 말합니다 일부러 형님 뒤지라고 하는건 아니니 예 일쑤 와아 미션 실패 저기 어떤 사람이야? 흠 죽으면 까 응 그 죽으면 까 저 사람 어디있어서 제가 보았는데 방이? 어 그 놔둬 놔둬 처음엔 하지마 사람 있을 땐 안해도 돼 이스라엘 방마다 이스라엘 방마다 나 너무 좋아 지가 졸려가지고 뭐지? 사람 없을 때 세 사클리개피 사클리개피 컷 저주전에 거 봐줄게 형님 이거 오긴데? 이거 오기야 오 개피 개피 한 군데만 보냐 인마 합성 아구니 승리하였습니다 형이 얼마나 괴롭혔으면 나이스 어 오빠 오빠 빨라 아 우리 내려갔구나 괜찮아 괜찮아 어디 한번 와봐 들어와 상파요 이거 기둘이다 기둘 기둘이야 기둘 잡자 이거 내꺼 멈차 멈추지마 난 니가 잡을거야 나이스 개꿀 개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